에이, 서울촌놈! 왜? 야, 뭐하러 왔어? 미친 구석이야. 범인 잡으러... 감식반 올 때까지 전부 움직이지마! 대한민국 경사들은 이 발로 몇 바짝 움직이면 다 밟혀. 너 여기 어디 말어? 너 파묻으러 왔어, 이 새끼야. 네? 니같이 잔대가리 굴리는 놈에서 저기, 저기 가. 미국 가, 뭐 에프베이를 하지. 야, 박주만이! 살해당한 사건은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. 야, 박주만! 자리 된 여자가 하나 더 있어요. 아직 시체가 안 나와서 그렇지. 두 달 전 7월 18일에 실종됐습니다. 참네, 난 또 누구라고. 독고현수는 걔 나랑 잘 안 내. 이 동네에서 현수이 제 모르면 간첩이에요? 기찻길 옆에 근원에서 목을, 양숙이 목을 꽉 졸랐어. 축하하고, 신이도가 전해 공격입니다. 맥주의 빛이 지켜버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